예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 타란툴라 아성체가 죽었어요. 그 한 몇 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버렸어요. 이 사육통이 제가 기르는 누군가가 떨어뜨려 버려 가지고 여기 배가 터졌어요 아쉽지만 진해의 영양분으로 주려고 합니다 친구가 머리가 저기 있네 어이구 어이구 자 여기 여기 우와 이 새끼야 항상 깜짝 놀라게 합니다 정말 반응이 무시무시해요 와 저 턱도 움직이는 거 봐요 진짜 잘 먹는다 이거 닫아줄게 자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